저부터 곰련된 건가요? 뷰러부터? 저는... 오 소미나 너 이쪽 봤다 넓은 거야? 아니 이쪽 봤어 소미나 긴장하고 있어 이쪽 습 봤다 나 믿고 봤어 습 봤어 지금 아니야 나 근데 진짜 게임 잘 못해 전 소미 님 오 소미! 전 소미 님 오 소미! 왜 적재생이... 선웅링시다 얘 지금 적재생이팀인데 맞춰서 소미야 야 지금 얘는 가능성은 적재인데 야 이 형은 누구한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해 다시 해 나 비오 좋아 이 꼬야 괜찮아 아니 나 비오 좋아 나와 소리는 저 적재 기다리겠는데 나 비오 승기 됐어 땡땡땡땡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외쳐도 돼 상관없어 난 비오 좋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안 뽑아왔대 오케이 까만 내 멋진 내 손 내가 내리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아니 저는 진짜 아까 차에서부터 계속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아쉽다 오빠들이 왜 망쳐 아이고 하패도 넣었다 아이고 손이 좋았는데 잘 됐다 잘했다 잘했다 까만 내 멋진 내 손 내가 내리지 아니 괜히 분위기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안 뽑은 건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적재가 이번 순서입니다 순서야 적재 간부야 적재가 적재가 이번 순서다 다음에 가면 되잖아 적재가 이번 순서야 적재가 뭐 적재 누구랑 별 보러 갈 건지 자 저는 종국이 형님 오케이 자 적재 적재 나 비오러 갈게 역시 우리 적재 센스도 있어 좋아 좋아 적재 좋다 종국이랑 별 보러 가겠다고 지금 소민이 형 나랑 운동한 별 보이지 자 하하 그럼 난 누구셔 소민이야 소민이야 소민이 형 소민한테 왜 그러셔 나한테 왜 이러셔 나한테 왜 이러셔 옷이 어울리네 옷이 어울려 아 정수발이 좋아 좋아 엉망징창 됐다 다 망쳐 자 그러면은 또 가위바위보를 하죠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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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할거니? 아 별보러 가고싶다 아 별보러 가고싶다 아 별보러 가고싶다 지금 적재형 별보러 가고싶다 아저씨 뽑고싶은 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 차가 없어 저 석춘이형 석춘이형 미안하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젊은 것 같아 내가 젊은 것 같아 아니 적재 재밌네 아니 적재 젊은데 재밌네 보통 이럴때는 지호를 뽑는거야 아 진짜 아니 아니야 됐어 별 안봐 간다 그러면? 그래요 왜 어떻게 가 그러면? 나 세차진데 아니 그럼 또 팀을 이렇게 좀 섞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도 별인데 저도 별인데 우리도 별이야 우리도 별 좋아 우리도 별이야 나 비오 좋아 나 비오 좋아 오늘 50 어울린다 어울려 어울려 고맙 dazu 고맙 Nam 고맙. 고맙. 고맙습니다. 고맙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